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갑니다 셀카 요정 연희씨의 키워드인데 퀸덤 퍼즐 촬영하면서 연습 때마다 매번 그렇게 멤버들을 그 찾았자세로 모아놓고 셀카를 찍었다고 맞아요 똑바로 서! 이러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전혀 우리 셀카 찍자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 맛있어! 이러면서 하나 둘 셋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찍었어요? 어 뭔가 되게 빨리 지나가잖아 빨리 지나가는데 근데 그 과정을 저희가 카메라를 안 담으면은 방송이 다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날에 그 시간들이 저희가 모였던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던 거 같아요 집합 시켜가지고 애들 다 집합! 굉장히 착하게 얘들아 사진 찍자 이렇게 똑같이 했지? 똑같이 했지? 네 진짜요! 확인한다는 거 가체가 좀 그래요 연대장이 전달합니다 집합! 찍어서 이렇게 멤버들한테 바로 뿌려지나요? 이게 사실 또 올릴 때 여러 명이 나오면 맞아요 누구 건 올려도 되고 누구 건 올리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그게 예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10장 이상씩 찍었어요 5장 10장을 찍으면 한 두 장이 나오나? 그래서 항상 엄청 많이 찍고 한 두 장씩 진짜 기강을 자꾸 찍어야 되는 거네요 어플로 찍나요? 보통 연예인들은 여자 연예인들 아이돌들은 뭘로 찍나요?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고 우린 일반으로 찍어도 되니까 괜찮은데 그때에는 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네 근데 여기가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새벽에 아멘